오늘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살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한 명 회선같이 등장해가지고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고 또 기적을 막 행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한가한 때에 빌리포 가이사라는 곳에 아마 제자들 데리고 이곳은 이제 아주 휴양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소풍을 가신 것, 가벼운 마음으로 전도하러 갔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한 번씩 그런 리트릿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볍게 그냥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 번 시작 저 빌리포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 말씀해 보면 덜어는 세례 요한, 또 덜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공통점이 다 뭡니까요? 선지자들이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애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애언을 하셨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 어떨 때는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또 채찍을 가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들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십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은 신약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셨던 최후의 선지자시고 여기 등장하는 엘리아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정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엘리아 선지자 모를 사람이 없을 불의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갈매지산 재단에서 불로 응답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선배일 것이고 대선지자일 것이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누굴까? 에레미아 선지자 유명하신 분이죠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에 갈 쯤에 613년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586년 주전 586년까지 정말 그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그 해성처럼 나타난 무명의 정말 이름 없는 그런 나사렛 청년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아나 에레비아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그런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다 이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썩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학생이 답을 썼어요 주관식 답을 썼는데 채점을 했는데 30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듣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대답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왕으로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제제사 화목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를 빼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예수님이 예수님에게서 그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놀라운 말씀의 권위 이런 것만 가지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100점을 주장이 너무 아쉽고 50점도 못 주고 30점 줄 수 있는 그런 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빼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과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단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강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그런 대답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쉬워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성경 이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떤 세상의 풍조와 어떤 세상의 유행과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 믿음이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런 유행 따라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변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 변함없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학문 지식 이거에서 말하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네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또 학문이 일반 학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여러분 한번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자 그리고 석가 그리고 마오메트 그리고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으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자나 석가나 마오메트는 다 인간들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세요 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살았다지만 나를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레벨을 낮춰버린 거죠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 학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세상 학문이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기독교의 창시자이다 한갓 종교의 창시자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의 창시자가 공자고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고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마오메트인 것처럼 그냥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일 뿐이다 기독교의 교주일 뿐이다 그 정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굳이 틀렸다거나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30점짜리밖에 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30점이면 낙제입니다 F예요 F 우리가 30점 갔거나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또 기독교라는 종교의 그냥 창시자의 하나쯤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또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소크라테스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사람과 비교될 그런 대상이 아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그 대답에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여론조사하는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론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여러분 군중의 심리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변화가 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일성하는데 엊그제만 해도 막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영하던 그 인파들이 불과 3일이 못 가서 여러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늘을 향해 손 주먹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폭도들로 다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이라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다수결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기회만 노리고 있죠 여러분 다수의 행포입니다 그거는 다수의 행포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표 때가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유행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흘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또 그분과 함께 통역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생각 이게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 나는 제자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16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정말 홈런이죠 홈런 홈런을 친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 이렇게 신학이 깊고 또 학문이 깊고 베드로의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것은 네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한순간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10이고 1이고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정말 한마디 이 고백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물론 그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2000년 교회사에 우리 교회가 생겨난 지 지금 2000년쯤 돼가고 있는데요 2000년 교회사에 가장 빛난 그런 금자탑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고백 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임이 모임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우리가 예배해 드리기 편하게 지어놓은 집일 뿐이에요 당의 당 예배 당 정말 교회는 누가 교회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하면서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게 교회지 우리가 예배 장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2000년 교회사의 교회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거듭거듭 살을 붙이고 거기에 더 또 이제 신학을 추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포슬 크리드 크레도스 사도 신경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매번 예배 드릴 때 항상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 가장 첫 스타트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만 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다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맨 앞에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대부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끝나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가 이제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고백이 됐어요 정말 말루 홈런을 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게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순간 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렇게 놀라운 놀랍게 쓰임받는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 아닙니까? 그 키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놀라운 축복이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이 축복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 아닙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복수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더스의 손보다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오늘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 고백 한 번 잘해가지고 우리 인류 교회사에 정말 영원히 빛날 그런 영광을 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또 모든 다른 제자들 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이에 신앙생활을 했고 그 고난을 이기고 또 환란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찬송을 어떻게 해요? 잡히면 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면서 길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그런 불빛으로 쓰이고 이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거기까지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 자기들끼리 만나면 이게 신호를 해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 모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통하고 꼬리만 이렇게 그런데 이게 무슨 표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우로 그러면 그 첫자만 따가지고 예수 크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조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이걸 표시하면 아 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같이 이제 카타콤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셨던 분들이 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누구시라고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그걸 알고 싶어 하세요 다 지금 신앙이 자유주의 돼가지고 종교 다 혼합 돼가지고 다 혼합되고 세상과 짝하고 벨리알과 짝하고 다 이렇게 돼가는데 너희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를 믿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신 것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충현교의 성도들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는 그랬잖아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Curious The Lord 우리 나의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선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흔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로 삼으셨어 우리가 자녀들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내 마음대로 만들겠다 절대 안 돼요 내 자녀들 내가 낳았다고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떤 엄마들은 막 세뇌를 시켜요 너 누구 거야 눈빛으로 막 죽여 엄마 거 이래야 돼 막 강요를 시켜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내 자식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된다고 내 인생의 왕자를 지금까지 내가 차지했다면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운전대 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편안해져요 질서가 잡혀요 균형이 잡혀요 나는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자충우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인생이 편안해지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섬기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말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어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영수해 주시고 그냥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공자 아니에요 석가 아니에요 마오메트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이단 교주들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리뽀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격에 3위가 계신다고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님은 그 중에 제 2위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똑같아요 본체가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다 똑같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구속의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부탁하셨어요 그때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본체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돼야 사람의 죄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는 신성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안에 인성을 갖추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과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보통 인간이 아닌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추신 그 중에서도 신성이 더 충만하신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나를 구원하실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크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 크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실 때 우리만 놔두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후신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충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